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짜 뭐야? 뭐해? 이렇게 하면 안돼. 혜연이 부서져. 기저귀 하나만 갖다주세요. 이거 책장에 있어요. 기저귀에 봐. 컴퓨터 밑에 있는 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마워요. 엄마가 많은데. 엄마가 짧아있네요. 엄마가 긴 사냥인 Samat. 엄마가 가봐줄꺼 잼아 이제 왔다 가자 앗 앗 뭐지 풍선 살게 풍선 문 열려 들어가세요 풍선 지연이 슬라임 안 해? 그거는 안돼 그건 안돼 풍선 샀잖아 풍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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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에 넣어 지연이 넣어 가방에 넣어 과자를 하나씩만 사는거야 자 젤리를 고르듯 아 젤리도 가지고 왔는데 뭐 너무 상탕이다 에그 에그 수영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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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공원으로 소품 받아 집사2장 집사2장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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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야채가 대단히 머리가 너무 작아 또 자르는 것 같다 보니 또 자르는 것 같다 아 예쁘다 잘생겼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았다 다행이다! 나 왔어요! 엄마! 엄마가 잡았지? 사실ORTGET 제 소곽 맛 찍어 먹어요 너 소곽만 먹지와? 에개도 같이 먹어요? 안녕! 그럼 다야겠다 바나나 줄게요 내가 보여줄게 쥬워 빨리하려고 줄래? 네 잠시만 최근에 일부 공부한 공부해서 prefer냐는 레스토리의 계란대집 풀래손 너무 아쉽게 자유롭게 결말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